음악 익명의 고민에 위로와 공감을 전합니다. 작은 고민, 큰 고민, 어떤 고민도 좋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위로를 전하는 공간이 되어드리는데요. 울산 시민들의 마음을 돌보는 공간, 다정한 우체통. 정다혜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소한 일상에서 느끼는 걱정이나 고민들 그리고 거기에 따뜻한 응원이 모이는 시간입니다. 리포터 정다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문자로 고민을 보내주셔도 좋고요. 또 저희 방송 들으면서 하고 싶은 얘기, 다른 사람의 고민을 듣고 이런 얘기 같이 전하고 싶다 싶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041, 오물정 1041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너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온누리 상품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어떤 사연이 들어왔나요? 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 시작을 즐기는 분도 있을 거고 그 시작이 두려운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민자는 그 시작을 생각하면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진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편지 같이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항상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지만 어떤 일을 할 때 걱정이 많아서 쉽게 시작을 못해요. 마음은 급한데 일도 연애도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찾고 아무렇지 않게 실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젊음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곤 해요. 겉모습만 젊은 느낌이랄까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께 조언을 구하면 일단 저지르라고 하시는데 현실적인 문제까지 생각하다 보면 자꾸만 브레이크가 걸리더라고요. 이제는 저도 어디까지가 핑계고 어디까지가 심중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고민만 하다 보니 자괴감도 들고 아무것도 해낸 것이 없다는 생각에 조급하기도 하네요. 제 생각이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님들도 모두 화이팅입니다. 네, 무언가를 시작할 때는 누구나 고민과 걱정을 많이 하죠. 고민하긴 하는데 그런데 아마 이제 또 우리 사연 주신 분은 스스로 느끼기에 그 고민이 남들보다 더 깊고 심하게 느껴졌나 봐요. 네, 맞아요. 그런데 저도 걱정을 할 때 이게 걱정이 막연해지면 해결하기가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곤 하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생기면 대부분 그것을 빨리 해결하려고만 하지 그 걱정이 왜 생겼는지 그 원인을 깊이 생각해보지 않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연자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과연 사연자님이 느끼는 걱정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같이 들어보시죠. 걱정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을 생각해본 적은 없었는데 듣고 보니 저의 가장 큰 걱정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아요. 새로운 일을 시도했을 때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커서 선뜻 나서기 어렵습니다. 특히 현실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 경제적인 부담이나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더욱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게 아닐까 싶은데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이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 선뜻 나서기가 어렵죠. 저도 뭐 그럴 때가 많고요. 저는 이제 대체적으로 뭔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시작할 때 불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비슷한 성향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래 조금 내가 더 철저하게 뭐든지 준비를 하자 그러면은 시작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덜하긴 했는데 이거는 뭐 이제 사람마다 더 차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또 사연 주신 분은 나중에 후회될까 봐 하는 걱정이 또 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사람마다 고민을 바라보는 방식이나 해결 방법이 좀 다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걱정이 좀 많을 때 걱정을 굉장히 심플하게 생각하는 친구한테 털어놓고는 해요. 그러면 아 나만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했나 라고 느낄 때가 많은데 그 순간에 왜 나는 이렇게 걱정이 많지 라고 자책을 하기보다는 이런 걱정들이 오히려 나를 더 성장하게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이 들곤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마음이 좀 편해지곤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고민에 대한 답장을 들어볼 시간인데 어떤 내용이 답장이 왔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사연자님. 당시에 저는 당장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라고 다짐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회사의 새 프로젝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일상 속에서 절대로 하지 않던 선택과 시작을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감을 쌓았고 결국에는 더 큰 일도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사연자님께서는 다른 방법이 더 적합할 수도 있겠지만 시작, 그 자체의 의미를 두고 작은 것들부터 다양하게 시도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결정과 시작도 대범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용기를 내서 나아가 봅시다. 화이팅입니다. 네, 그래요. 원래 작은 한 걸음들이 모이면 또 큰 변화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우리 사연자님, 답장으로 마음이 좀 가벼워지셨으면 합니다. 네, 지혜 씨도 그렇고 보통 이런 분들이 이렇게 걱정이 많은 분들이 다 완성이 되면, 다 성공할 것 같으면 시작해야지 하는 분들이 다 완벽자, 완벽주의자 분들이거든요. 그런가요? 그런데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 또 꼭 완벽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또 실패를 하면 다시 재정비해서 시작을 하면 되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꾸준히 뭔가를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뭐 완벽주의자는 아니긴 한데 잘 뭐든지 해내고 계시니까요?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떨쳐내면 뭐 이거 그렇게 다시 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조금 가볍게 넘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2509님이 이런 사연을 주셨어요. 저도 운전이라는 시도를 계속 어려워하면서 10년 장독면으로 살다가 주변에서 시작해보라고 힘을 줘서 시작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시작 그거 별거 아닙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막상 해보면 또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연자님 힘내시고요. 각자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꾸준히 일단 이렇게 시작해서 앞으로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정한 우체통은 정다혜 리포터와 함께 했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의 음악 전해드릴게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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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